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오기 아주 힘든 결과입니다. 재미통계학자 JW킴님의 지적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JW킴님의 주장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이길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수십억 분의 1이다. 단 30개의 선거구에서만 민주당이 모두 이길 가능성은 2의 30성의 1, 즉 10억 7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147개 구역에서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이긴 확률이란 것은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후보자가 사전투표에서 13%를 앞선 일을 확률로 보면 수조원 분의 1입니다. 일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결과는 통계학에서 ML 메소드, 최대 가능도 방법을 사용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시간에는 외국에 있으면서 항상 한국을 걱정하고 또 한국 문제에 대해서 컨멘터를 보내주시는 JT킴님의 의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의견도 기본적으로 통계학적 분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JT킴님입니다. 저는 30분 정도 선거 결과를 유심히 검토하였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 scientific analysis에 따르면 사전 선거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분이 남긴 영어 메시지 가운데 It's pretty obviously something got cooked up during the preliminary election process. Cooked up이라는 이야기죠. 그분 말씀은 두 번째는 낙선한 야당 후보들은 정확히 똑같은 비율차로 패배하였습니다. 사전 선거에서 13% 내외로 뒤지면서 대부분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 투표율이 26%나 되는 상황에서 당일 투표 결과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높게 여당을 일관적으로 뽑았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거의 0%입니다. 이런 주장은 채미 통계학자인 JWA 킴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JWA 킴님은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13%로 여당 후보가 승리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수조은 분의 1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엄마 집단, 모 집단이고 모 집단에서 26.9%를 떼내서 표본 집단 1, 일종의 사전 선거 표본 집단 그 다음에 이 70몇%를 떼내서 당일 투표 표본 집단 다 같은 어머니를 두기 때문에 유전자가 같은 것이죠. 특성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는 당일 선거하고 사전 선거는 너무나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계학자들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크게 다른 것은 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JT킴님의 주장입니다. JT킴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가 1이었고 당일 투표가 100이라면 몰라도 사전 투표가 26.9%나 되는 상황에서 당일 투표의 성향과 전혀 반대로 여당을 몰표로 찍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자역학이라면 또 몰라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가 모두 표본 집단의 수가 아주 크기 때문에 모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통계적으로 사전 투표에 과대하게 가중치, 웨이터, 즉 안전 개수, 세이프티 팩터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애매를 방법을 사용하면 표본 집단, 사전 투표 결과의 모수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모집단의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이티킴님의 주장은 뭔가 하니까 사전 투표의 모집단을 생각보다 더 높게 잡아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그런 의석수, 180석이 나왔다는 것이 제이티킴님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것은 대성을 하였더라면 호두가 환호하면서 펄쩍펄쩍 뛰고도 남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는 누구 하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여당에서 좀 기뻐하거나 환호를 저지거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뭐 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마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이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외국에 살면서 통계학의 조회가 깊은 분이 보낸 제이티킴님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통계학을 하신 분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좀 더 자기 일처럼 관심있게 보시고 학자적 양식에서 이런 통계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많은 국민들이 아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